포기를 모르는 끈기로 후원의 복서로 물렸던 전세계 챔피언 최연수 화려했던 옛날은 뒤로하고 다시 링에 섰습니다. 어느덧 40대 중반 내돌오는 펀치고 하나가 힘들지만 전성기 때보다 더 많은 훈련으로 세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쉽지 않은 복식 결정에 타들아진 복싱 인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. 이럴 게 더 많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추억보다 아쉬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. 최용수는 복귀를 반대하는 옛 스승 김준석 반장을 여러 번 찾아가서 속하는 순서까지 보였습니다. 스승도 제자의 그런 끈기에 존경심을 표했습니다. 45살의 나이와 부족한 체력은 특유의 정신력으로 극복할 각오입니다. 비록 상대 선수가 14살이 나오신 젊은 일본 선수지만 최용수는 옛 영광을 잇고 도전자의 자세로 후원을 불사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영기입니다. KBS 뉴스 문영기입니다.